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액체기물을 노려볼거에요.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핑크껌의 핑크에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찍는 날이에요. 네. 여기는 핑크껌의 핑크. 핑크껌의 핑크. 짧게 말하고 싶으면 핑크라고 말해주세요. 핑크라고 불러요. 진짜요. 러브 페이스의 조이. 러브 페이스. 하고 조이. 러브. 아니 잠시만. 러브 페이스. 조이는 다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네. 이거 그 크러치 슬라임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녹였는지 좀 짧게 알려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게 다. 이제 마치다가 구슬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손 아프게 뺐어요. 우선 이걸 녹여볼게요. 우선 뜨거운 물에 준비해주시고요. 그냥 놔주세요. 뭔가 떨내는 소리. 여기 있어요. 뭔가 벌레들이. 벌레. 냠냠냠냠. 특별할 게 없는데. 뭐하죠?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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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저게 왜 멀리세요? 너무 얼굴이 크게 나오세요. 우선 여기.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뭐 섞어볼까요? 여러분 친구랑 핑키라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주말 한국가서 제가 그리스 언니랑 같이 해보기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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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뭐 했어요? 그냥 안 적기셨어요? 뭐예요? 안 말해도 해요 아 진짜 못둔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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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이거를 가져왔어요 숟가락이 아닌 뭔가가 있네요 우선 이거를 잘 가져올게요 이게 많이 뜨거운 물이면 이게 엄청 잘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롤리펍 진주 진주 슬라임 2 진주 슬라임 2 이게 진짜 롤리펍이 아닌데 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 초명색이었는데 검정색을 너무 많이 만졌어요 그리고 한 개를 검정색깔 아니 그레이스가 섞었대요 그래서 더 딱딱해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잘 녹여주세요 사실 아까도 묻어있는 거 풀이에요 풀이 붙어있는 거예요 풀이 왜 노란색이죠? 아 제가 액 제가 액 액체괴물 만들 아니 그냥 섞어봐요 액체괴물 만들던 그 영상 보셨으면 망했어요 완전 풀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룩 풀날 것 같아요 바나나 슬러쉬 바나나 슬러쉬 바나나 슬러쉬 저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계속 그 뭐죠 하루동안 기다렸대요 이걸 놓기는 근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풀이 좋네요 여기다 이건 하얀색 제가 어떤 스마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핑크색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어 어 음 아 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완전 풀이 되어버렸어요. 냄새는 어떤가요? 냄새도 그냥 풀냄새에요. 제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으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냥 인도로 인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액체괴물 만들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실패했어요. 왜 애기에 녹이는 것을 왜 타불로 쌓았죠? 네? 왜 저걸 타불로 쌓았죠? 왜요? 저거요. 그냥 났어요. 이거 완전 풀이에요. 망고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별로 없는데 인도에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게 돼요. 저는 바나나 이거 바나나는 누구? 바나나 쉐이크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색깔이 늘어나서 레몬 아니면 바나나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올 때 한국에 있는 재료로 차릴 수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왜요? 제가 애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왜 제가 만들어줘야 해요? 여기 알아요. 뭐예요? 너무 안 녹아요. 이거는 안 녹아요. 이것도 안 녹아요. 네. 그건 차의 다상에는 안 녹아요. 안구더러. 얘는 따따따따따. 여기 봐봐요. 왜요? 제 손에 뭔가 많이 묻혔어요. 아 맞다. 이쪽으로 하자. 제 쪽.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녹는데 하루 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루는 제가 기다렸는데 하루 동안 이거 찍을 수 없어서 멈춰도 이렇게 하루 동안 기다려주세요. 아따. 따따따따. 따따. 한 시간이 안 됐다.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할 때 한 시간 안 됐는데요. 따따따. 믹서지. 이거 엄청 와서 이렇게 됐다. 우선 구슬소리를. 구슬소리를. 제가 이래요. 이게 거의 다 굳어가지고. 구슬을 만드는데 구슬들이 다 떠서졌어요. 오오오오. 이걸로 뭐 비즈같은거 만들어도 되겠네요. 아니면은 액개 만드실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아꼈다가 아직 필요할 수 없어야 되죠. 언제까지 녹여야 하죠? 한 시간. 아 또 하나. 길게요 너무? 아직 그대로인데요. 네. 뜨거운 물 맞아요? 네. 검 멈췄다가 한 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을 우리가 녹여봤어요. 원래 제가 하루는 놔뒀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좋기도 하고 뭔가가 해도 뭔가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근데 많이 끈덕끈덕해져요. 이걸 많이 만져주시면 이게 괜찮아지거든요 원래. 네. 그러면 안녕. 봅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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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냉